세 번째 이제 큰 산은요. 일훈련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이게 누구 때문에 축복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 때문이라고 지금 적혀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내가 축복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회사 갈 때 회사 내 자르면 어떡하나 그런 그런 초라한 신앙 하지 마십시오. 회사가 누구 때문에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때문에 회사가 돈 벌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회사를 감으로 해서 이 회사가 나로 인해서 축복받아서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지금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금 요셉한테 하나님 보디바리 집이 좋아서 내가 축복해주는 게 아니고 네가 보디바리 집이 있기 때문에 네 때문에 내가 보디바리 집 축복해준다고 써놨잖아요. 밑에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때문에 축복받아요. 그래서 나는 회사 들어갈 때마다 축복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들어갈 때마다 축복받아라. 아무리 회사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을 해도 축복받아라. 왜냐하면 내 때문이지. 그래서 자르라. 자르면 누가 손해지지? 내가 손해가? 진짜로. 정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옮겨가면 거기가 축복받는답니다. 정말 내 때문에 이 회사가 보고받고 있구나. 그러면 담대집니다. 월급 받는 게 아니고 내 때문에 너 다 먹고 사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주인과 같은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다윗의 오른팔 요합 얘기. 이 두 사람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기 며느리를 구하는데 자기가 직접 안 가고 늙은 종을 시키는 거야.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그 늙은 종 아유 아유 힘들어. 저까지까지 보내는 거야. 젊은 사람은 왜 안 보내고 늙은 사람은 보냈을까? 늙은 사람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거야.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는 말은 같은 마음, 같은 영, 같은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한 마음 한 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가더라도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은 눈으로 내 며느리를 구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인데요. 넓은 종을 보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종은 마음에 들었는데 주인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데려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그럼에도 종을 보내는 거예요. 한 마음 한 용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치된 마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대화하고 오랜 친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종의 모습을 주문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굴 데려왔습니까? 리버가를 데려와서 모두, 에브리바디 그냥 해피 헤이츠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진짜 상상하기 힘든 거고 그걸 또 이렇게 가지고 온 사람도 그리고 가지고 왔는데 그 결과물도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왜? 일하는데 같은 마음, 같은 형이 중요한 거죠. 일만 반지리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그게 직장에서 한 장이 틀립니다. 일을 해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참 많습니다. 진짜 일은 끼깔나게 했는데 내 마음이 그게 아닌 거. 일이 많아요. 실제로. 자, 그 종이, 무익한 종이 어떤 역할로 했겠습니까? 시작! 나의 능분을 생각하지 않고 고아프라운 생각. 나의 능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 자세가. 이게 종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무익한 종의 자세인 거죠. 이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관절도 안 좋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 못 가죠. 아, 네. 말고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일하는 자세를 보세요. 요합은 아시죠? 다윗의 오른팔이잖아요. 세 명의 장수가 있었잖아요. 요합하고 세 명이 있었잖아요. 요합은 다윗의 오른팔인데도 요합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진짜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이 통일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다윗하고, 정경은 아닐까 전혀 모르는 얼굴이다. 다윗하고 위에 아부네라고 와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곧 남유다와 유사렐 전체가 통일이 되는 그 직전,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하기로 오케이, 도장까지 다 찍었어요. 합의사에 도장 다 찍었어요. 도장 찍고 아부네리 돌아가는데 요합이 동생이 아사헬이잖아요. 아사헬이 아부네리한테 죽었잖아요, 그 직전에. 죽은 거를 딱 생각하고 가가지고 잠시만요, 와가지고 푹 찔러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 치지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김정은 돌아가는데 김정은 돌아가는 길에 김정은을 찔러 죽은 게 마찬가지예요. 그리 되면 어떻게 될까? 다윗은 정치적으로 아웃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최대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뭐합니까? 민심이 다 떠나버리는데. 어떻게 다윗이 저런 짓거리를 할 수 있냐고. 정치적으로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 짓을 요합이 한 거예요. 자기 개인 복수, 이 나라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동생이 죽었다라는 거. 그게 오른팔인데도. 다윗하고 몇십 년을 따라다녀요. 어디입니까? 아둘란굴 따라가고 죽는 데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옆에 같이 있다고 마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옆에 같이 있다고. 요합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죽잖아요. 솔로몬 왕이 때 죽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같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마음,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서로서 같은 마음을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님하고 그 관계 중에서 참 많이 얻었던 게 참 아버지로 내 생각을 했어요. 회장님이 질문도 많이 하고 특히 비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너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떡해요? 내가 생각해서 원하고 물어보고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대답을 해보면 대답을 해요. 거기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엄청 성장을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죠. 오늘 며칠이야? 15번! 일어나. 그 옆에? 그 뒤에? 아이고, 25번! 그거 한 번만 받아도 힘들잖아요. 하루에 네 번씩 봤습니다. 대답 잘못하면 속을 치고 내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고 머리치고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하고 나면 성장을 하거든요, 사람이에요. 아, 정신이 붙잡고 좋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 막 준비하고 그 가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프지 않아 생각 안 하고 아, 진짜 회장님 나 괴롭히는 사람인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조실에서 일곱 명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나이 드신 그 70 넘은 노인이 막 입에 거품, 부근금 목에 막 빗대 올리고 막 회사 살리려고 계속 일을 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우리 직원들 보니까 그냥 당신은 뜯어서 막 다 이리 앉아있는 거예요, 다들 진짜 그렇게 그런데 내가 보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그때 극렬한 마음이 확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제 아버지가 20대 때 다 돌아가시고 저는 조실부모 해가지고 소년소녀 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없어가지고 아, 그냥 이분을 내가 그냥 아버지로 그냥 생각해버리자 아버지하고 나이도 연별도 비슷한데 그래, 아버지다 오늘부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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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 다음날 깨지면 아버지는 또 무슨 아버지 내가 진짜 아유, 이래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또 이랬는데도 계속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의 기름 부심이 들어오더라고 진짜로 그 다음부터는요 내 눈이 바뀌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옛날에는 직원들 뭐, 회장님 욕하면 나도 같이, 막, 그래, 막 그렇지, 하이 회장님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회장님이 마음을 전달해줘요 그게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니다고 회장님이 그러니까 직원들은 저 딸랑이 왔다고 또 이게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회장님의 눈으로 내 눈이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직원 뽑을 때도 회장님의 같은 눈 의사 결정할 때도 회장님의 같은 눈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그룹의 인사 명령이 날 때 보면 계열사에 뭐, 누구, 누구 비서를 보냈다 이런 얘기 보셨죠? 뭐, 어떤 회장님 비서를 보냈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동안에 네 수고했으니까 이제 보상 차원에서 보낸다 그거 아닙니다 왜? 비서를 보내면 회장하고 똑같은 눈으로 가지고 똑같은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회장을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눈 같은 마음 같은 영 우리 복사님도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안 가더라도 내 비서 그 사람이 가면 아까 늙은 종 보셨죠? 똑같은 겁니다 그게 회사에서 자꾸 여러분들은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일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라가면 올라가서 그걸 느낄 겁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내가 일을 했는데 상사가 얼굴이 안 좋아 그러면 상사가 내가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헛수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도 욕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같으면요 10분만 일하고 갖다 드려도 헛 좋게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진짜로 마음 가운데 일해야 됩니다 아버지로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 부분들 관계성 가운데 일해야 됩니다 보디발 아내 사건입니다 당시 애굽의 문화는요 종하고 여주인하고 관계는요 통적인 문화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의 알 다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로셉이 갑자기 지르니까 세상 소리 이렇게 얘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이 이집트의 성 문화들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마님 우리 옛날 우리 보면 마님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그런데 이 세상 풍조의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요셉은 전혀 거기에 남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타국 땅이고 남들이 보지 않는 거기에 얼마나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주인 마음에 들면 자기 인생은 탄탄대로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라는 거죠 세상 풍조를 거슬러 가야 됩니다 자 노동부 고발사건 사례를 한번 얘기해 줄게요 제가 우리 직원들인데 인사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정리하고 해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해고는 안 합니다 해당 부서장이 불러서 해고를 하는데 해당 부서장이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너 나가 이렇게 해서 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직원이 열이 받아서 노동부에 가서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 문제를 내보고 해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고는 누가 치고 설거지는 내보고 해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여직원 만났는데 얼마나 제가 처음 겪는 일이니까 눈에 쌍심질을 켜고 보잖아요 안 그래도 가슴 한켠에 싸인 한이 많은데 내가 오니까 레이저가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자지를 어떻게 다루는지 조금 내가 들은 게 있어서 감상적으로 많이 그동안 힘드셨죠 이렇게 했는데 안 통해 본론만 말해요 빨리 와 무섭더라고요 노동부 가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래서 내가 돌아갔어 회장님께 끝까지 싸우겠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싸우면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사협의회 서비스를 준비하고 징계위원을 왜냐하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을 해고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려면 모든 서류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징계위원회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노사협의회 했던 서류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의 오줌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자릅니까 회장님 한 마디면 끝이잖아요 내 보내 하면 끝이잖아요 그거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가라로 만들어야 돼요 가짜 서류를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야 본격적인 싸움 하면 올라가서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이런 다 절차를 우리가 다 절차를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잘랐습니다 라고 만들려면 가짜 서류 만들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다 누구나가 다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대로 말하면 다 하는 거예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요셉 이거 할 때거든요 그때 요셉 이거 지금 목사님이 강의할 때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답은 뭡니까? 이걸 치화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치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소송을 끝을 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답은 안 와요 그 여직원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어 내가 그 눈빛을 봤기 때문에 잡아먹을 듯한 눈빛 내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내가 너무 못 가겠는 거예요 그 직원하고 만난다는 게 너무 싫어요 자다가 나 가위 눌리고 그랬거든요 그때 내 직원 나와서 와 그래 내가 신앙이 어딥니까? 불교예요!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방법은 유일한 다른 노예 탈출구가 없어요 딱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났어요 만나서 해결합시다 당신 힘든 거 아는데 이러면 나는 회사에 가서 3개월치 내가 보장해 주겠다 당신 이 3개월치도 부정한 거 안다 내가 그런 말 안 하다 그 시절은 오늘 모르지만 3개월치도 당신의 이 상처를 다 보상할 수는 없다 말해놓고 너무 좋더라고요 내 말이 이야 이거 진짜 내가 주님 주님 내가 말했습니까 이 말을 이것 가지고도 내가 부정한 거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회사 알지 않느냐 이것까지 1개월치도 안 준다 우리 회사 알지 않느냐 안 돼 진짜 나쁘면 안 돼 근데 내가 이걸 내가 어떻게든 받아낼게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일단은 무응답은 성납으로 알고 나라도 회사로 가 회사가 회장님한테 끝까지 하겠답니다 끝까지 했을 때 우리 회사가 있게 될 피해 1 2 3 4 5 6 7 큰일 납니다 지금 이럴 때 막 좀 더 부풀려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야 진짜 복잡하네 야 니가 알아서야 정리해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다시 또 며칠 있다 한 3개월치 정도 주면 해결할 것 같은데 그래 그렇게 그래가지고 3개월치 주고 해결 딱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거기 노동부 가서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랬어요 전도까지 했어요 불교를 믿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산에 올라가서 저기 절에 한 번씩 가서 약수물을 많이 먹고 한 번씩 많이 갔어요 이전에 당신도 교회에 한 번 내가 여러 번 갔으니까 당신도 교회에 가서 한 번 교회로 한 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한 번 가보겠대 또 고맙다고 또 가보겠대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막 친해지가지고 그 여자를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사건 이후에 다 그걸 안 맡아 걸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보내는 역할을 그 사람하고 생각해서 그 애 딸린 사람들 만나가지고 당신 내일 회사 그만둬야 된다 그 얘기하면요 말하는 사람도 그 전날 그 일주일 전부터 막 가위 눌리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걸 내가 계속 했어요 그런데 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걸 내가 일로서 생각해야 되구나 내 감정이 더 가면 안 되겠구나 대신에 내 이 사람을 위해서 헤던트도 붙여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제공을 다 해줘야 되겠구나 그걸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게 완전히 지혜가 막 나오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돼서 해주면요 처음에는 막 회사에 대해서 감정이 막 폭발이 일어나도 내하고 얘기하다 보면 싹 다 누구러져요 그러면서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미안할 필요는 뭐 있어 회사가 그런 거지 하면서 내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 노동법 이런 거 막 빠삭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한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굳은 일에 대해서 내가 하라고 자기가 하세요 굳은 일을 자꾸 피하면요 전문가가 안 됩니다 그 전문가가 되는 거는요 정말 굳은 일 아무도 안 하는 일 그 가운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빠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지식들을 살아있는 라이브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법이야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사람 마음 사람 마음을 그 사람하고 내면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끔 회사를 내보내게 하는 그 지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걸 내가 경험해본 만에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그것도 내 사회에다 생각 들더라고요 아 기분 나쁘지 않게 참 이 사람이 다음 장막 틀을 옮기고 그 사람이 성성창고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동보고발 사건이 내한테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장막 틀을 옮깁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셉이 겉으로 보기에는 슬픈 사건처럼 보이지만도 옮깁니다 보세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교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있으라고 한 그 연대를 정하고요 그 주의 경계를 반드시 한정시키고 있으라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직 얘기 많이 했더라고요 언제 직장 옮길까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옥이에요? 뭐 이랬는데 있으라는 데 있습지요 저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보세요 가면 언제 잘릴지 모르고 쳐다보는 눈빛 맨날 그렇게 다른 부서들 와가지고 자제부는요 제일 많은 교통편으로 보면 사당이에요 사당 사당역하고 똑같아 다 와 누구나 와가지고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 눈초려 보는 거 근데 전혀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상태로는 아 오늘 상급 싸러 간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상급 싼 기회를 주시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직 문제 이런 부분들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환경을 통해서 대도 안 하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당신을 내보낼 때가 옵니다 그럼 그때가 사인입니다 나가라 할 때 나가라 할 때 안 나가면 나중에 큰 곤란을 겪습니다 그때 분명히 사인을 줬거든요 나가라고 분명히 해고를 당했는데 내가 그때 머리 굴려가지고 사장님 설득해가지고 내가 눌러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파산되고 그 돈 받으러 온 조직폭력비들 너 누구야 하면서 막 진짜 험한 걸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시 나가라 할 때 나가야 됩니다 진짜 별일 다 내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베드로와 갔습니다 내 이전의 인생은요 내 욕망대로 살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앞으로의 삶은요 하나님이 나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인생의 후반전 전반전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결과가 내가 요 모양 요 꼴인데 후반전도 그리 똑같이 살면 똑같은 내가 열매가 나올 텐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반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이었기 때문에 빨리 쓰라고 지금 지금 헤드헌터를 내보고 빨리 지금 헤드헌터를 써달라고 난리입니다 계속 안 씁니다 다른 사람 소개해 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 훈련 마칠 때까지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바다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바다도 그렇잖아요 오바다도 엘리야 오바다가 누굽니까? 엘리야 시대 때 국내 대신입니다 내무부 장관 정도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잉엄이 누굽니까? 아합하고 이세베리였어요 사상 최악의 나쁜 왕과 왕비였어요 그 나라에 내무부 장관으로 오바다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당장 나가서 누구한테 가고 싶겠습니까? 엘리야한테 가고 싶지 엘리야 사약하는 데서 밥 안 먹어도 좋으니까 엘리야한테 가서 엘리야님 같이 사약합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있으라고 했어요 아합하고 이세베리하고 같이 있으라고 했어요 그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이세베리 이 모든 선지자들 시를 말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오바다가 무덤을 두 개 파가지고 이쪽에 50명 묻고 이쪽에 50명 묻어가지고 거기서 먹을 거 주고 해서 100명을 살려냈습니다 이세베리 다 죽이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 오바다가 그 50명 50명 100명을 살려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계속 선지자가 이어지게끔 만들어지는 역할을 이 오바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려워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데는 구조적인 문제 죄악 가운데 있는 데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있으라고 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오바다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그 땅을 저주받은 땅을 바꾸라고 여러분들한테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셀에 경마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 관리하시는 분 자기 너무 힘들다 맨날 이 돈 노름하고 이런 너무 하면 그런데 왜 나가지 않았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당신이 그 땅을 더러워진 이 땅을 홀리필드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당신이 바꾸라는 그 사람이 그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사건은 뭡니까? 이 사람이 해석을 잘 해줬잖아요 맞죠? 잘 해주가지고 했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럼 나가면 아 이 사람이 나를 내가 내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나가면 야 나를 구해주겠지 내 억울한 걸 아니까 구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싹 다 까먹어버렸어요 모르겠는데 하면서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느꼈을 배신과 아픔 이런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리 하루 기다려도 안 오고 또 안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그래서 모함과 배신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억울한 산지를 넘어야 됩니다 억울한 거 회사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 많습니까? 치사하고 더럽고 안이 꼽고 그걸 넘겨야 됩니다 그게 이 술 맡은 관원장 사건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 너를 거기서 탈출시킬 그 사람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고 나다 나다 나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줄 서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줄 세워가지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 줄이 썩은 동화줄이 돼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 줄 타지 마십시오 하나님 줄 잡을 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상대로 신앙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카운팅 하십니다 카운팅 하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여섯 번째 총리가 되어진 요셉입니다 상사로서 이 사람은 관리자입니다 이제는 부하 직원이 아니고 내가 훈련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상사가 돼가지고 내 밑에 직원들을 부하해 주는 관리해야 될 그런 직급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또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상사로서 직장 훈련시키고요 부하 직원도 육성해야 됩니다 부하 직원들을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나 평가는 해야 됩니다 판단하고 평가는 다릅니다 정확한 평가를 하고 그 사람한테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막 그래앉지 않고 대부분 상사들은 판단하죠 저것들 나중에 판단만 하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이사평가 최악의 점수 주면 그 사람을 받아보면 꾹 늘려는 거예요 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야 싸우는 거예요 둘이 알람을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당신 일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 보세요 반드시 징계하기 전에 뭘 해줍니까 그 종 선지자한테 보내서 알려주잖아요 네가 뭐 잘못하고 있다 알려주는데도 계속 그 짓하면 그때 때리는 거예요 바로 가서 안 때립니다 그게 관리자에서 역할입니다 부하직원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네가 뭘 잘못하는 거 있는가 그게 힘들지 왜 당연히 쓴소리하는 걸 누가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해요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상전들은 두 가지를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뭐 뭐 하나님의 의의를 직장 가운데 부하직원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성품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공평입니다 공평은 뭐냐면 성경에는요 절대로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평등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에서 평등이 많습니다 프랑스 3대에 뭡니까 자유 평등 박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기서 평등이 나옵니다 성경은 평등은 없고 뭐만 있다고 공평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퀄리티하고 이퀄티입니다 그 공평이라는 건 뭐냐면요 뿌린대로 거두는 겁니다 당신이 한 만큼 내가 하늘에 산 것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상이라는 거죠 상 반드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카운팅해서 상을 준다는 겁니다 상을 자 그 말은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이등까지 뺏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평입니다 평등은 뭡니까 똑같은 거 n분의 1로 나눠 그러면 직원들 누가 어떤 직원이 나을까 일 잘하고 똑똑하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직원이 먼저 나가버립니다 평등하게 하면 관리자들 잘 들으십시오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일 열심히 한 직원은 잘 대해주고 보상해주고 안 한 직원들한테는 안 하는 게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관리자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평등 아닙니다 성경에는 평등 없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에만 평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과 용서와 자비 이런 성품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아 우리 상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느낀다 그러니까 뭐 조금만 못하오면 막 집어던지고 야 니가 있다고 그런 남복한 성품을 보여주면 안 되고요 틀리더라도 또 기다려주고 또 자비를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줘요 물론 중간중간마다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성장하게끔 기다려줘요 그 성품을 아 내 팀장을 통해서 알게끔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관리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겁니다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부하 지구 육상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려였던 사람 318명이 있습니다 아시죠? 318명을 얼마나 잘 길런지 모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투는요 성경이 상세기에 나오는데 소동과 고무라에 살던 루시 잡혀가잖아요 알죠? 4대4 전투잖아요 여기 소동 고무라 왕하고 신할 왕 엘레사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 4대4 전투에서 이 전투에서 소동 고무라 왕이 져요 져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져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싸움이 나가지고 싸움 싸움 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저기까지 끌려가요 저기까지 저 위까지 루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이때 들은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이 저기까지 끌려갔다는 얘기 듣고 여기서 누구를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단신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저기 가서 318명 대 4개국이 붙는 거예요 나라가 붙는 겁니다 한 개 나라가 아니고 4개 나라 대 318명이 붙은 거예요 누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급습해가지고 다 박살 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318명을 얼마나 훈련을 잘 시키겠습니까 한마음 한명이 돼가지고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만 여러분들 자꾸 생각하죠 숨어있는 이런 300용사도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딱 길린 거예요 얼마나 평상시에 잘 길렀겠습니까 그게 관리자로서 내가 길러야 됩니다 전쟁이 없다고 야야 먹고 놀아 편안하게 해 그 지고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살아 청년들이 많이 오고 막 이렇게 합니까 훈련시켜주니까 훈련시켜주고 또 훈련하고 내가 성장한다는 거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거 아니까 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안 되고 딱 멈춰버리면 나가버립니다 누가 그 직장에 있어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도 계속 계속 평상시 잘 될 때 계속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전쟁이 루시 잡혀갔다는 소리 듣고 루시지 루시는 저 뒤 이거 누구 루시 잡혀간 소리 듣고 가서 저렇게 한 거예요 와 대단하죠 마지막입니다 내 유고를 가져가라 요셉의 유언이 뭘까요 이거는 다 모르더라고요 요셉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자기 형제 중에 요셉이 열한 번째 아들이잖아요 자기 형님 앞에 열 명이 있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죽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있고 죽음을 무상하게 뭐 조주받을 생각하십니다 죽음은 안식입니다 모세가 왜 못 들어간 거에 대해서 뭐 조주받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패러다임 바꿔야 됩니다 아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는구나 기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런 부분에서 그 먼저 열한 번째 아들이지만도 먼저 죽었어요 죽음에서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장세기 50장 25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님 열 명의 형님들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애굽의 넘버 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해골을 메고 너희들이 나중에 여기 애굽에 지금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운으로 출발할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출발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앞에 장보십시오 내 해골을 메고 지금 내가 애굽에서 남바투로 어마어마한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가 정말 가야 할 곳은 어디? 가나안이라는 거죠 가나안 내가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 받고 좋은 대구 받고 내가 여기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가야 할 곳 그 곳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 가나안 가나안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형님보다 먼저 죽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그날에 내 해골을 꼭 메고 가라는 거예요 꼭 메고 가라 애굽에서 그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죽음을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이정표로 삼아라고 이 사람은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갈 때 들대히지 마라 너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리고 내 해골을 항상 보이는데 두라고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는데 그 세계면 그 고센 땅 거기 딱 두고 있다가 아 그 해골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서워라 이런 생각할 말고 아 언젠가는 우리가 가나안 땅 가야 되겠구나 저 해골을 볼 때마다 유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 생각해보세요 유언이 평생을 말했던 말보다도 제일 마지막 말한 유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언을 계속 끝까지 붙잡아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복수해라 하면 계속 복수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유언이 백마디 천마디 말보다도 마지막 유언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결정판이거든요 그 말을 요셉이 내 해골을 메고 남의 들으면 섬도다자니 무슨 그런 유언을 하냐 내 해골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정표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게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 전체 이스라엘의 메시지입니다 애국에서 화려한 장례 필요 없다 막 얼마나 큰 화려한 장례를 했겠습니까 너희들은 가난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있어선 안 돼 출애굽기 실제로 딱 나갈 때 가난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치하였으니 들로 맺다라는 거죠 진짜 들고 메고 출발합니다 이거 아무도 잘 몰라 아 이 부분 넘어가더라 그리고 중요한 거 요소와 23장에 보면 애국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빼를 세게 메서 장사하였느니라 예언부터 실행 성취까지 이 3단계가 쫙 다 이뤄집니다 따라가면서 다 봐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엄한 대서사십니까 그 요셉은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고 죽음까지도 그걸 했다라는 거죠 놀랍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메시지를 너희들 이 화려한 애국 동경하지 마라 결국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압이다 가나압 잊지 마라 끝까지 그 얘기를 안 하죠 그걸 죽음으로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고 그곳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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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